축하해 축하해 야 야 야 6일 됐지 6일 축하해 야 아니 이렇게 말 안하고 우기 있기? 깜짝파티지 깜짝파티 깜짝선물 야 야 부족다 왜 이렇게 밖에서 모여있는데 얼어있어 어? 너 언제 왔었어? 나 아까도 기다리고 있었지 아 그래? 어 안 걸리려고 나 여기 앉으면 되나? 어 거기 앉아 여기 앉아 아 이거 있었는데도 몰랐단 말이야 내가 오는 줄 진정한 진정한 깜짝파티 깜짝선물이지 형 이거 내가 준비한거야 웰컴백 시오미 고마워 야 초는 없니? 없어 없어 자 한번 보여주고 팬분들한테 보여주고 지금 6일 됐지 6일 맞지? 12월 6일에 나오지 않았어? 그치 그치 일요일날? 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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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